불옥의 나이도 지났겠다. 이제 나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보고 사진을 찍는 것보다 마음에 담아두는 시간을요. 내가 찾은 이 거리는 제주의 쉼팡 사냥길. 이 거리는 따뜻한 햇살과 더불어 낭만이 있는 거리예요.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을 채울 수도 있죠. 어떻게 맛은 마음에 쏙 드셨나요? 네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 거리는 제주의 쉼팡 사냥길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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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